주와라 3호 할렐루야 주와라 3호 주와라 3호 주와라 3호 저는 웃음을 저기 하라면 해요 언덕 여기가 언덕이에요 주님께 웃음도 가득 주셨고 찬양사역자로 부족하지만 사용하신다 했는데 제가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언덕을 주셔야지요 언덕을 주셔야 비빌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니 주님께서 사용하시라 했는데 언덕이 어딥니까 어딥니까 했더니 자리가 여기 아멘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많이 어저께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가 뿜어져 나가야 기가 뿜어져 나가야지 피곤하지도 않아요 여기 오는데 막 기쁘어요 버스정류장에서도 사랑하는 집사님 만나가지고 바리바리 저도 같이 들고 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는데요 까꿍 자 시작 까꿍 주님의 우리 바라보시는 이 표정이에요 아멘 우리는 얼굴이 홍보지 근데 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 짜요 근데 그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저는요 이름까지 좋아하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주요 바꾸고 싶어도 그냥 하래 하래 아멘 다 또 바뀔까봐 지금 환갑이 됐는데 좋아하라도 어린이 이름이라도 하나님께서 또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본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쁜 사역처럼 부르셨어요 아멘 기뻐 기뻐 나는 볼 때마다 기쁘다 아멘 기쁨으로 만났기 때문에요 저는 너무 힘들을 때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주요 저기 멀리서 오신 우리 어머님께서 주요 들렸어 들렸어 네 저 실버대학에서요 8년 동안 막 주요 와 12년 전에 13년 전에는요 아 영구 대상이다 왜 저러고 있냐 막 그러고 막 저 여의도 승복음에서도 막 초대받았고 간호학원에도 초대받았고 지금은 교회 가는 데마다 저는 웃음 해라 하면 해요 아멘 하나님의 언덕을 깔아주셨잖아요 근데 언덕 못해요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웃으라 하는데 주요 그죠 아멘 그러면요 건강해져요 아멘 엔돌핀 아멘 아멘 제가 최윤이 우리 행복강사님 십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살로 그때 저 공격 좀 받았어요 주요 아니 행복강사가 저렇게 아파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지금 다시 영상이 떴더라고 가족과 같이 자살 주요 슬픈 얘기에요 일가족 팔은 먼저 수면제로 저기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가족도 같이 얼마나 그죠 그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저는 감각 마음이 너무너무 슬플 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칠백 가지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자살한 거래요 주요 난 너무 슬펐어요 자 우리 시간이 없는 관계로 50회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복근 운동이 돼요 엔돌핀이 찾아가서 치료가 돼 치료가 돼 어 찾아가서 엔돌핀이란 게요 찾아가서 면역을 얼마나 제가 어후 감각한지 막 주요 자 다섯 박자인데 하하호자 시작 하하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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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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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치유받아요 제가 새롭게 새롭게 힘이 생겨요 우리 박정재 3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쁘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의 사육자들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첫사랑 회복 사랑한다 주요 왜 나만 사랑하시나요 저 힘드신 분 사랑하셔야죠 고백할 때도 있어요 왜 저만 사랑하겠어요 힘든 사람을 채굴하게 스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셔요 저도 힘들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박정재 준비 맞이합니다 박정재서 준비 다시한번 박정재서 준비 박정재서 시작 시작 네 주님께 영광 홀려드립니다 늘 기뻐하십시오 사랑합니다